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질문 오신 게 있어서 같이 좀 얘기 나눠보려고 가져왔고요 연금 저축에서 미국 주식 나스당만 꾸준히 모아가면 안 되겠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뭐 자주 오는 질문인데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 뭔가를 하겠다 라는 점은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금 계좌에 돈을 넣고 세액공제 일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실제로 연금 저축이 뭔지 IRP ISA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아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수익만 높으면 되니까 뭐 일반 계좌를 하거나 미국 직투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세액공제 뭐 그까입 거 얼마나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고 그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제 혜택 받으면 나중에 세금 왕창 내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손해다 왜냐하면 돈이 불어난 다음에 세금을 내니까 더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봤죠 다 계산을 해서 제 책에도 다 실어놨죠 마연고리라는 책에 다 계산을 해서 실어놨고 연금 계좌에 1년에 900만원 넣으면 세액공제 148만 5천원 돌려받는 거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148만원 900 넣고 148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세금을 이미 낸 건데 정부에서 세액공제를 돌려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면 1년에 30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고 은퇴 준비하고 세액공제 받은 걸로 여행 다니고 소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ISA 만기자금까지 연금 계좌로 추가로 놓으면 세액공제가 900이 아니라 1200까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198만원이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200을 세액공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연금 계좌에서 이거 뭐 모아가면 안 되냐고 질문한 거 자체가 연금 계좌의 장점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1년에 150 혹은 급여가 5,500 이상인 분들은 118만 8천원 받겠지만 이 돈을 1년, 2년, 3년, 4년, 10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세액공제 받은 것만 1200에서 1500이 돼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IRP에서는 예금 가입도 가능하고 연금저축에는 예금은 없지만 예금이랑 비슷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되죠 투자하기 싫으면 그래서 세액공제라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답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S&P500만 사모으면 안 되냐 나스당만 사모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투자 시점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고생하고 수익도 안 나고 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정말 잘 잡을 자신이 있으면 뭐 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야후파이낸스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를 한 거고요 S&P500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2000년이고 여기 2007년 그 다음에 여기가 2013년이에요 2000년에 고점 찍고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갔고 다시 반토막 났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죠 이때 금액이 이때 돌아오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저점에 들어갔으면 너무 행복하죠 이런 저점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굉장히 수익이 높은 거고 이때 샀으면 두 배예요 이때 사도 거의 두 배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때 들어갔거나 2007년에 들어갔으면 원금 회복하는 데만 10년 13년 최악의 경우 13년 걸렸다는 거예요 반토막 두 번 나고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고 사실 이렇게 반토막 나고 회복이 돼도 불안해서 이렇게 오래 못 들고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약간 전지적인 신의 입장에서 과거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쭉 버티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실제로 닥쳐 보면 또 다르고 또 과거에 내가 돈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밖에 없을 때랑 몇억 원을 모으고 뭐 이렇게 했을 때랑 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9년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저점 찍었을 때 이때 들어갔으면 너무 환상적이죠 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1년에 나온 상품들이 뭐 굉장히 좋았죠 슈드라는 상품 아실 거예요 너무 좋은 성과들을 보였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2021년 하반기 공부를 해가지고 아 미국 주식이 답이구나 아니면 뭐 미국 3대장 뭐 S&P500, 나스닥, 나우전스 뭐 이런 거에 분산해서 정립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알고 들어갔으면 엄청 고생했죠 왜냐하면 그 세계 지수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오를 때 같이 오르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회복했죠 당연히 회복했는데 이 시간을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참고로 저는 타이밍 잡는 걸 못합니다 타이밍 잡는 걸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점에 들어가고 고점에 정리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자산 배분해서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종목만 꾸준히 사모으는 방법이 되게 장점이 있어요 심플하잖아요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하고 실천하기 편리하죠 매달 사모으면 되니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종목 혹은 지수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굉장히 신뢰해야 돼요 저는 항상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2000년 초반때 같은 상황이 다시는 안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 그런 상황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생각해 보고 어 난 괜찮아 나 뭐 그냥 하겠어 하면 하시면 돼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혀 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투자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방법 선택할 거냐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찾는 게 좀 일인 거 같아요 요런 질문도 왔습니다 환노출 S&P500은 다르지 않냐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노출 S&P500 연금요축 같은 데에서 많이 사시죠 S&P500 혹은 나스닥 환노출된 ETF 같은 거 환노출 상품은 이제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미국 주식에만 한 게 아니라 달러 환율에도 투자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분산돼 있어요 주식과 통화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 이게 S&P500 환노출이에요 그런데 보통 요 구간만 보죠 요 구간 요 구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석한 자료들도 그렇고 이 구간이 많은데 실제로 2000년부터 보면 이렇게 빠졌어요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나서 회복하는데 이것도 거의 10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공부를 하면서 주식이 빠지면 달러가 오른다 뭐 이런 식의 공부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뭐 기사도 많고 그러니까 주식 빠지는 거 달러가 올라주면서 서로 보충을 해 주니까 환노출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때는 맞았어요 2010년 후반 때는 되게 잘 맞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 버블이 꺼지던 2002년 때에는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달러가 치솟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보이면 그렇죠 달러가 치솟으면 이게 안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구간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올 수도 있구나 내가 만약에 환노출 S&P500이나 환노출 나스닥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내년부터 당장 이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쭉 우상해하는 것만 보고 싶죠 잘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전 이런 게 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을 마이너스 된 걸 들고 갈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립식은 다르다라는 얘기도 많으셨어요 제 블로그 덧글이고 이거 분할 매수한 차트가 아니지 않냐 맞아요 분할 매수한 차트가 아니에요 일시 매수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계적으로 매수하면 성과가 다르게 나올 거다 당연히 맞습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하면 성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매달 월급을 정립식으로 모아 가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매달 정립식으로 모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고점에서 다 팔고 매달 정립할 거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저점에 그냥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다음에 다시 고점 되면 다 팔고 저점 되면 다시 확 들어가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근데 분할 매수하면 달라지지 않느냐 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도 질문이 있으시죠 어떤 분께서 이런 답변을 달아 주셨는데 처음에는 정립하는 현금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나중에 가면 추가 정립하는 금액보다 하루나 한 달 변동성에 의한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정립식이 더 유리하게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똔똔됩니다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정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10만 원으로 산 게 되게 많고 적고 한데 나중에 이 금액이 1억이 됐다고 치면 10만 원이 정말 작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포트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포트의 잔고가 그래프는 이제 밑에 있는 게 일시매수한 거 그냥 지수 자체를 본 거고요 위에는 정립식을 한 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잔고만 표시를 한 건데 정립식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전략의 유효성을 분석하기에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분석을 하면 S&P500 비교해 보면 얘는 7%인데 얘는 3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혀 저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그래프에 최근 5년 성과 최근 5년이라는 건 여기서 15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했고 최근 5년 성과만 비교를 해 본 거예요 정립식 효과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S&P500이 뭐 15% 수익에 변동성 1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가 17, 18, 2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수익률이 좀 더 높다고 해서 되게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봐도 거의 똑같죠 정립식은 당연히 돈을 더 넣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치식이랑 정립식 그리고 1심에서 분할 매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많은 전문가 금융회사 사람들이 이거 섞어 써버리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거치나 정립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 하나 있어요 계좌가 하나 있는데 이 계좌에 돈이 한 번 빵 들어왔고 1년 후에 돈이 다 나간다 이거 거치식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정립식이라는 거는 적금도 마찬가지인데 통장이 있는데 여기에다 돈이 얼마씩 계속 들어오고 만기에 한 번에 돈이 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을 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매달 예금통장을 하나씩 만드는 거랑 적금 들어가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뭐 수익 계산해 보면 똑같고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일주일 매수가 나으냐 분할 매수가 나으냐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 중인 자금은 2, 30년 동안 분할해서 매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예금이 만기 돼 가지고 천만 원이 생겼어 그래 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투자를 할 거야 혹은 뭐 S&P를 모아 갈 거야 내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근데 내 이 천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 약 9년 동안 나눠서 정립식으로 가져가야겠다 혹은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12개월 분할 매수하면 1년 후에는 투자금이 전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1년 후부터는 일시 매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20년, 30년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일시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분할 매수를 하는 그 기간 12개월 동안에 분할이 났냐 일시가 났냐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투자 전략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되게 다른데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라고 저는 분석이 됐어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면 분할 매수가 낮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장이다 1년 동안 뭐 지수가 혹은 자산 배분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분할 매수가 훨씬 유리해요 당연히 중간에 비쌀 때 매수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성과를 내는 거고요 그냥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도 부드럽게 우상향 한다고 했을 때도 분할 매수는 계속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일시 매수는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확률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느 게 더 낫다라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제 기회 손실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여기 제 유튜브에 당신은 이미 거칠식 투자자입니다 라는 영상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립식이 거칠식보다 낫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정립하는 게 좋다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정립이 여기서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저축이거든요 저축 꾸준히 저축하는 게 좋다 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립식이 무조건 좋거나 정립식이 더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 컨셉이 다른 겁니다 댓글로 남겨진 글도 보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매월 매수를 하게 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라고 하는데 그 결과라는 게 결국은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수익률 수익금 혹은 뭐 리스크시표 같은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더 낫다라는 말은 금액가중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금액가중 수익률 금액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건데 전략을 비교를 할 때 이 전략 내가 투자하는 대상 혹은 투자하는 전략이 더 좋냐 나쁘냐를 비교를 할 때는 금액가중 수익률이 아니고 시간가중 수익률로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금액가중 수익률 자체는 가정 자체 오류가 있어서 한계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매달 정액정립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변액정립을 할 수도 있어요 value averaging 같은 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변경시키면서 정립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낫냐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두 가지 투자 대상 혹은 투자 전략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금액가중 수익률을 비교하면 비교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가중 수익률로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정립하면 결과 달라진다라는 건 이제 금액가중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개는 컨셉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디 투자할 거냐 혹은 또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할 거냐 근데 시간가중 수익률 즉 기하 수익률이 기반이 되는 시간가중 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해당 자산이나 전략에 대해서 수익 위험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금액가중 수익률만 보여줘요 제가 정말 불만인데 아직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계좌를 개설했어요 연금조주 계좌를 개설했는데 혹은 ISA를 개설했는데 납입금이 1000만원이야 그리고 현재 잔고가 1200만원이면 수익률 20%로 표기를 합니다 기간 수익률을 맞죠 이거는 그리고 최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3년이죠 3년을 가지고 연안산 해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6.27% 연안산 수익률 이렇게 표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금액가중 수익률 즉 1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나눠서 계산한 금액가중 수익률은 기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개설해서 바로 1000만원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입출금이 없고 지금 1200이 됐으면 이 계산 방식이 정확히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계좌만 개설하고 가만히 있다가 1년 전에 1000만원 입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1200이 됐으면 기간 수익률도 20%고 연안산 수익률도 20%가 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그전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1년 전에 넣은 게 1년 만에 20%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가중 수익률 실제 수익금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중간에 입출금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는 금융회사의 그 수익률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헷갈리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좀 계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런 영상도 찍고 계산할 엑셀 파일도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부를 늘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를 아껴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저축할 것 이라고 저도 대답해요 꾸준히 적립하는 거죠 꾸준히 정립하는 거 정립식이 거치식보다 낫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절약해서 계속 넣는 거를 정립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기대수익률을 높이자 예금금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형관리를 통해서 장기투자 가능성을 높이자 변동성이 높거나 MDD가 많으면 힘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에서는 정립식이란 단어를 저도 당연히 쓰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추천드리죠 꾸준히 정립하시라고 연금저축 만드셨으면 꾸준히 매달 정립하시고 매년 정립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시 매수 분할 매수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S&P500이랑 K-에버그린 제가 자문하는 자산배분 상품이에요 그래서 백테스트 결과고 S&P500도 마찬가지 백테스트 결과죠 이때 넣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는 건데 전략 비교를 할 때는 거치식 관점 1심 매수 관점 그리고 시간가중 수익률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고 뭐 수익률은 이랬다 변동성은 이랬다 최대한 확보가 이랬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 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은 S&P500 토탈 리턴에다가 환노출 한 겁니다 환노출 한 건데 2000년부터 약간 2010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환율이 맘같이 안 움직여줘가지고 그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이거는 뭐 정립식 비교해 본 거예요 정립식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있으니까 정립식 할 거면 둘 다 정립식으로 비교해야죠 둘 다 정립식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었다 라는 가정하에 비교를 한 거고 빨간색 그래프가 자산배분이고 빨간색이 S&P500인데 자산배분 그래프 좀 더 스무스하죠 좀 더 스무스한데 최종적으로 수익률은 S&P500 토탈 리턴 여기 뒤에 보시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연수익률은 기아 수익률에서 계산하는 그 연수익률이 아닙니다 금액가중 수익률로 그냥 단순히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유의한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걸 봐도 S&P500이 정립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S&P500을 하시던 나스닥을 하시던 배당성장을 하시던 배당주를 하시던 모아가게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거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전략을 분석할 때 분할 매수는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컨셉은 안 맞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